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기입니다. 디오라마는 3D 실물 또는 축소 모형을 뜻합니다. 흔히 우리가 미니어처라고 말하는 실제 모형의 축소형을 말하는데요. 파이널 판타지를 제작했던 미스트 워커에서 이 디오라마를 이용해 판타시안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판타시안은 일본의 고전 롤플레잉 게임으로 턴제 전투, 기억을 잃어버린 영웅, 얽힌 모험에 출연하는 예쁜 주인공, 그리고 물론 비행선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위해 손으로 직접 150개 이상의 디오라마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그 위에 3D 캐릭터를 입혀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미니어처 기반 주변 환경은 게임을 더 특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사카구치는 친구들과 닌텐도 슈퍼 NES 클래식으로 자신의 예전 작품 파이널 판타지 6를 즐기다가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타시안이 파이널 판타지와 다른 점은 게임 안에서 무작위로 몬스터를 만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원이라는 디멘션과 던전을 합쳐 디멘션이라는 시스템으로 플레이어가 무작위로 만나게 되는 몬스터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고 플레이어가 원할 때 디멘션으로 뛰어들어 모아놓았던 몬스터들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6와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데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NPC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얻고 던전을 돌아다니고 적들을 마주치면 턴제 전투를 하게 되는 점은 파이널 판타지 6와 많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게임의 디오라마를 만들기 위해 150명의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팀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 배경을 만들면서 3D 환경에서처럼 아무 때나 원하는 곳에 새로운 길이나 출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는 레벨 디자인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이번 작품을 통한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판타지안을 통해 플레이어는 기계 영역이라고 불리는 다른 차원에서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레오의 역을 맡게 됩니다. 레오는 사고 후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로지 남은 키나라는 소녀의 기억을 따라 다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오는 인류에게 가진 모든 것을 서서히 휩쓸고 가는 기계적 감염의 수수께끼를 풀어 자신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카구치가 이 판타지안의 이야기를 썼고 파이널 판타지의 음악을 만들었던 노브오 우에마스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 판타지안은 2021년 출시 예정이고 애플 TV, 맥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아케이드에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여러분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구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만 소니는 오늘 자신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2021년 8월 31일부터 영화와 TV 프로그램 판매 서비스를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건설 기반에서 구독 기반 및 광고 기반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플레이스테이션 팬의 엄청난 성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객 행동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영화 및 TV 구매 및 대여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니는 음악, 게임, 영화,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멀티미디어 회사로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디지털 매장을 통해 모든 것을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콘솔 사용자들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이 자리 잡은 이후 게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것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가 9월부터 훨씬 덜 복잡해지고 탐색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콘솔 유저들이 게임을 찾는데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에이펙스 레전드는 다음주 화요일 3월 9일 화요일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스위치의 데뷔를 하고 있으며 출시를 앞두고 개발자 리스폰 엔터테인먼트는 닌텐도에서 실행되는 에이펙스 레전드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예고편을 공유했습니다. 참고로 에이펙스 레전드는 무료 게임입니다. 예이 에이펙스 레전드는 원래 지난 가을 플랫폼에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올해로 출시가 연기되었습니다. 마침내 공개 데뷔를 앞두고 있으며 스위치를 소유하셨다면 다음주에 출시와 동시에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 모든 시즌 컨텐츠 및 다른 기기 버전과의 완전하게 동등한 기능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면 닌텐도 스위치 에디션은 꽤나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둠 이터널, 워프레임, 울펜스타인 등을 닌텐도 스위치에 가져왔기 때문에 에이펙스 레전드 또한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에이펙스 레전드 스위치 에디션엔 단점이 있습니다. 출시 시점이 이미 슈터의 8시즌을 시작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다른 플레이어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리스펀는 스위치 플레이어에게 에이펙스 레전드의 처음 30레벨을 무료로 제공하여 시즌 8에 늦게 참여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화요일 출시 이후 처음 2주 동안은 스위치 플레이어는 2배의 XP를 받게 됩니다. 어떤가요? 이만하면 늦게 시작해도 다른 플레이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오늘 일본에서 닌텐도 위유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업데이트를 출시했습니다. 마지막 펌웨어인 5.5.3은 2018년 9월 초에 출시되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은 시스템 안정성 및 편리성 향상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했습니다. 라고 일본 닌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짱박아놓았던 위유권에서 업데이트를 해야겠습니다. 노우 슈퍼마리오 35주년 기념 아이템이 동물의 숲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숲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슈퍼마리오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녹색 파이프를 통해 이곳저곳을 오갈 수 있게 되어 유저들이 이를 즐기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주민의 집 안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고 4층 높이에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게임 개발자 앤드류는 이 파이프 하나를 자신의 집에 설치하고 하나는 인벤토리에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순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동 파이프를 사용해 꿀벌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사용법은 아무래도 이 파이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오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가 다가오는 6월 10일 PS5에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원래 게임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UP가 등장하는 새로운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PS5 버전을 선주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다른 버전이 있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PS4 버전을 약 30달러에 구입하시면 6월 10일 PS5 버전이 출시될 때 무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료 업데이트에 UP 에피소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구입해야 하며 아직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게임 PS5 업그레이드 및 UP 에피소드가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 디럭스 에디션으로 약 90달러에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S4에서 이미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를 구입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PS5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6월 10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료 업그레이드 역시 UP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원하신다면 차후에 추가 비용으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에서 3월 무료 게임으로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를 받은 사람들은 PS5 무료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료 PS5 업그레이드는 향상된 시각효과, 사진 모드와 듀얼 센스 컨트롤러를 통한 핵틱 피드백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4K 영상을 우선시하는 그래픽 모드와 초당 60프레임을 우선시하는 성능 모드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UP 에피소드는 무엇일까요? UP 에피소드는 당신을 우타이 닌자 UP 기사라키의 관점으로 인도합니다. 그녀는 다른 새로운 캐릭터들과 함께 미드가르에 잠입하여 신라 전력회사로부터 궁극의 물질을 훔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에피소드에는 새로운 전투 및 추가되는 게임 플레이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UP 에피소드는 PS5 버전의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판 7 리메이크는 다가오는 6월 10일 PS5 버전의 업데이트와 새로운 UP 에피소드가 추가됩니다. PS5를 가지고 계시면서 파판 7 리메이크 를 PS5용으로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PS 플러스 무료 버전은 PS5 버전 업데이트가 안되니 PS4 버전을 약 30달러에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UP 에피소드는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PS5 버전, 파판 7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 디럭스 버전을 약 90달러에 선주문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에픽게임즈는 작년 히트작 배틀로열 폴가이즈 얼티맷 넋가웃의 제작자인 미디오토닉을 인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에픽에 따르면 게임 플레이는 변하지 않으며 회사는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및 스위치를 포함한 플랫폼 간 폴가이즈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 스튜디오는 웹사이트에 당신의 게임 플레이는 변하지 않으며 폴가이즈를 가능한 많은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려는 무례의 사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매 시즌마다 새로운 컨텐츠, 기능, 라운드 및 의상으로 게임을 계속 확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디지털 게임 스토어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스팀을 경쟁자로 두고 있어 폴가이즈가 스팀에서 계속 판매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면 에픽게임즈가 로켓리그에 사이오닉스를 구입하고 1년 뒤 로켓리그는 더 이상 스팀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픽 스토어에 폴가이즈를 독점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폴가이즈를 스팀에서 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달 미디어 터닉은 폴가이즈를 올 여름 후반에 스위치와 엑스박스에서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폴가이즈는 스팀과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구입 가능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 스튜디오는 또한 범용 에픽 계정 시스템 모든 기기에서 함께 플레이 가능한 크로스 플레이 팀 대 팀, 팀 대항전 모드를 게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PS4에 출시되었을 때 잠시 무료였던 것 같이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키지키지키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